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인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받아주세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나눔공연. 오늘 지호영 씨와 단원들이 준비한 무대도 이런 나눔 기부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무대는 클래식 발레 작품을 현대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재해석한 코믹 발레 작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인데요. 정말 재밌네요. 드디어 지호영 씨와 제자 연진 양이 함께 선보이는 무대가 시작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고 있죠. 이곳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재미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발레하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먼 길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주는 공연은 특별한 선물이죠. 예술을 통해 예술을 통해 KBS 성공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